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과학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안될 과학 약! 궤도 공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SBS 찍자 챌린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가 변하려면 다들 투표를 해야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바라십니까? 일단 저희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과학자가 주목받는 사회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모든 대중이 과학적 사고로 무장해서 보다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과학 문화가 울려 퍼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투표가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소신권 공약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투표 지금까지 SBS 찍자 우리 사이로 챌린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자를 지목하겠습니다. 다음 주자 키즈 과학 크리에이터 코코모라를 주목하고 왔습니다. 떠오르시는 분들이죠. 안녕! 투표 많이 하세요. 투표 많이 하세요. 투표 여장에서 만나요. 포이 legacy 푸요car 크리에이터 osis 수요те 하지만 큰ус buck